안녕하세요. 해석보통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동사 뒤에 ing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해석을 해서 을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동사 뒤에 을룰이 필요하면 뒤에 나오는 ing는 당연히 을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을룰이 필요하면 어찌다고? 을룰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는 좋아한다. 그래, 무엇을 좋아하느냐? 배우는 것을. 그래, 무엇을 배우는 것을 영어를 해석. 다시요. 그는 좋아한다. 배우는 것을. 배우는 것을 영어를. 그는 즐긴다. 그래, 뭘 즐기냐? 쓰는 것을. 그래, 뭘 쓰냐? 영어책을. 다시요. 그는 즐긴다. 쓰는 것을. 쓰는 것을. 영어책을. 이처럼 이렇게 일반 동사 뒤에 을룰이 필요하면 뒤에 나오는 ing는 을룰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을룰이 필요 없는 자동사가 있어요. 앉다, 서다, 누워있다, 수영하다, 노래 부르다, 춤추다, 살다. 이러한 것들은 뒤에 을룰을 우리는 동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을룰 많이 설명을 했죠. 그녀는 노래를 부른다. 싱이 노래를 부른다. 이런 뜻이죠. 그 자체로서 을룰이 있기 때문에 을룰이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른다. 아름답게.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때 나오는 ing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나오는 ing는 여러분,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요. 을룰이 필요 없다. 근데 느닷없이 이렇게 ing가 왔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ing는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 다시요. 그녀는 노래 부른다. 아름답게 춤추면서 그와 무대 위에서. 그들은 앉았다. 여러분이 앉다입니다. 앉다. 그들은 앉았습니다. 을룰이 필요해 안 필요해 여러분. 어디를 앉았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분 의자 위에, 어디 위에 앉았냐 이러지 어디를 앉았냐 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앉았습니다. 뭐요? 공부하면서 영어를. 이 문장을 진행용으로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앉아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영어를 이렇게요. 자 우리 2하고 여러분 2-1 문장을 한번 봐봅니다. 전명구 하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전명구 하나를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도 똑같죠. 그들은 앉아 있습니다. 창문 옆에 공부하면서 영어를. 3번 갑니다. 그 농부는 삽니다. 삽니다. 이때 나오는 ING 어떻게 해요? 을룰이 필요 없잖아요. 무엇을 삽니다? 이러지 않죠. 그 농부는 삽니다. 재배하면서. 그로우가 재배하다라는 뜻이 있죠. 재배하면서 야채를. 3-1도 같습니다. 그 농부는 삽니다. 그의 어머니와 ING 나왔다. 뭐 뭐 하면서요. 재배하면서 야채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명사대에 이렇게 ING가 나오면 이때 ING는 뭐 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뭐 하고 있는. 자 해석 다시요. 그 농부는 삽니다. 그의 어머니와 어떤 어머니냐. 재배하고 있는 채소들을.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 뭐 하면서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엄마와 재배하면서 야채를요. 여러분 영어는 논리입니다. 논리.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해석이 다 된다면 어떤 해석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여러분이 을룰이 있다면 이렇게 을룰이 있다면 뒤에 나오는 ING. ING는 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문 봅니다. 자 그는 아 이거 문장이 틀렸네요. 이렇게 ED를 쓰거나 이렇게 ES를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로 해볼까요? 그는 섞었습니다. 그 음식을 함께 빠르게. 자 뒤에 물어보면 음식을 이라는 을룰이 있잖아.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ING가 나왔어요. 이때 나오는 ING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요. 그는 섞었습니다. 그 음식을 함께 빨리. 사용하면서. 사용하면서. 포크를. 또는 키친 툴. 툴은 여러분 연장 도구 이런 뜻입니다. 주방 도구를. 자 2번 갑시다. 2번에 1번하고 여러분. 1 다시 1이 있죠.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콤마가 있죠. 근데 여기는 콤마가 없잖아요. 여러분 콤마 ING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해석을 넣을게요. 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뭐 뭐 하면서. 원래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찍어주는데 이렇게 이 문장처럼 이렇게 생략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콤마 ING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 뭐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 어떨 때 콤마를 생략을 합니까? 아쉽게도 어떨 때 콤마를 생략했냐? 그건 없습니다. 단지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콤마 ING를 더 많이 쓰는데 문장을 좀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ING를 생략된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그는 끝냈다 뭘 청소하는 것을 그 방을 자 을룰이 이렇게 있죠. 을룰 그는 끝냈다 그 방을 청소하는 것을 노래하면서 뒤에 나오는 ING는 노래하면서 마찬가지로 2-1입니다. 이렇게 콤마 ING 뭐 뭐 하면서 그러는데 2번 문장의 콤마를 이렇게 생략된 형태입니다. 오늘은 일반 동사 뒤에 뭐가 ING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